고시원 자취생의 어쩔 수 없는 A S M R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어느덧 이 비좁은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한지도 4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좁은 방 안에서 많은 동영상들을 만들었고 아르바이트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정산하였고 그리고 드디어 이 좁디좁은 고시원을 탈출할 수 있을만한 이사 비용을 모았 썼습니다 이 녀석들을 사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저는 모든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던 유튜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장비를 구입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케이스까지 튼튼한 놈으로 씌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깨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카메라가 있는 부분만 말이죠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이렇게 왠지 모를 뿌연 필터가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할부 시작하느냐 할부 시작하느냐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게 정맞은 것처럼 정말 아니 이렇게 한번 깨졌을 때 십몇만 원 주고 한번 고쳤는데 이거 한번 더 고치면은 보험도 적용 안 돼서 이십몇만 원 주고 또 고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액정만 고치다가 집 한 채를 날려먹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액정이 안 나왔다고 그래 안 나왔다고 칩시다 안 나왔다고 치고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 핸드폰이 튼튼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쯤은 나한테 무상으로 한번 고쳐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 그래 그렇다면 좋아! 결심했어 이렇게 된 거 그냥 장비를 냅다 사버리는 거야 그런 이유로 이 많은 녀석들을 한 번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을 함께 개봉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비싼 녀석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J의 첫 번째 유튜브 장비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 소니의 A6500입니다 여기 스티커를 뜯어버리면 앞으로 환불이나 교환은 어렵다는 경고 문구가 있어서 사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달래봅니다 좋아! 할 수 있어! 렛츠기릿! 떨리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어봅니다 뚜둥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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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 광고지들도 들어있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다 오오오오오오와 어 이거는 어깨에 멜 때 쓰는 끈 그리고 요것은 배터리 어 이거는 이름이 뭐더라 그 카메라 뒤에 눈 붙이고 쓸 때 아프지 말라고 하는 그거 이건 충전할 때 쓰는 어댑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바로 오우 맨 아 새거 냄새 따란 드디어 좋은 카메라를 샀구만 반짝반짝거린다 반짝거려 역시 새거야 자 이제 카메라를 한번 켜봅시다 어? 이거 왜 안켜져 아 밧데리를 깜빡했다 배터리를 카메라에 잘 넣어주고 다시 한번 시도해본다 응? 어허씨 이거 왜 안켜지지? 뭐야 이거 충전이 안 돼 있구나 카메라에 잭을 꼽아서 그대로 콘센트에 꼽아버리기 카메라는 이따 켜보도록 하고 다음 녀석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카메라를 이 안에다 딱 넣어주면 카메라를 외부의 충격에서 보호해주고 다른 장비들과 연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아주 튼튼한 카메라의 케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직구로 샀구요 국내에서는 너무 비싸게 팔더라구요 이렇게 함께 쓸 수 있는 기타 부속 장비들도 함께 많이 샀습니다 너 뭐하냐? 자 그럼 다음 상자도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빌트록스의 촬영용 모니터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커버를 열면 오! 이게 햇빛 가리개였어 오! 뭔가 멋있어 오! 따란! 이걸로 제 모습을 직접 보면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여기 있는 취급제의 스티커에서 보실 수 있듯이 중국에서 건너온 제품입니다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촬영용 조명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일단 보기에는 까리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성능이 좋을지 한번 지금 사용해보도록 하죠 오! 겁나 밝아 요 뒤에 걸 잡고 돌려주면 색깔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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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띵 띵 띵 어 이거 신기하다 띵 띵 띵 띵 요거 요거 휴대용 스탠드를 썼었거든요 와 이거보다 훨씬 좋네요 이제 이게 필요가 없네 그동안 고마웠다 잘 가거라 흐흠 그럼 설치를 해볼까요? 아까보다는 뭔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나온다 그래야 되나? 뭐 그래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더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어? 이거 뭔가 더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 깨끗해 보이기도 하는 느낌적인 느낌 기분 탓이 좀 드는데요 어 뭐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 제품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샌디스크의 메모리 카드 64기가짜리가 2개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해외 직구로 구매했다는 무려 5kg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고릴라 트라이팟입니다 아주 튼튼해요 야 원래 쓰던거 조그만거 쓰다가 와 이거는 진짜 크다 완전 튼튼한데? 야 근데 이거 무게감도 장난 아니야 헛헛헛 힛힛힛 음 음 음 제가 원래 사용하던 기존의 조그만 트라이팟은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 쓰기가 조금 힘든데요 근데 요놈은 무거운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에를 잡아도 버팁니다 대신에 좀 무거워서 제 손이 헝 아파용 자 이쯤 촬영했으면 시간이 꽤 돼서 충전이 됐을 테니까 카메라를 테스트를 해보죠? 먼저 요기에다가 앞부분에 렌즈부터 끼워주고 오우우... 깔이야 하구만 오오! 켜졌다 켜졌어 카메라의 기본 정보들을 설정해줍니다 설정을 끝내면 신기함을 느낀 인간은 잠시 원숭이가 됩니다 잠시 원숭이가 됩니다 이 멋진 카메라와 함께할 마이크는 바로 요놈을 샀습니다 포장을 뜯으니 정체를 모를 털뭉치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랜드는 보물찾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강렬한 빨간색의 라인을 꼽아주고 마이크를 조립합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뜯었었던 장비들을 하나하나 다 합체를 시킵니다 조립이 모두 끝났으니 작동을 시켜볼 차례입니다 그러게 설명서는 좀 읽어라 이 팝팅아 아무 문제없이 장비가 잘 돌아가기 시작한 걸 확인한 인간은 다시 한 번 원숭이가 됩니다 아 근데 소리 잘 들어가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셋 자 그럼 제가 산 마지막 장비입니다 가시죠 제가 데려온 마지막 녀석은 바로 ASMR을 할 때 사용한다는 그 유명한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는 제 목소리도 이 녀석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아무튼 전원을 켜봅니다 고시원 자취생의 어쩔 수 없는 ASMR 그나저나 나 언제 이사가냐 그나저나 나 언제 이사가냐 Jaeha 조금씩 기다려주시기